네 씩씩한 화요일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정의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계신 신장식 변호사 변호업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하셨던 경남대 김근식 교수가 어제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이 코너에 출연하는 게 좀 힘들어졌다 이런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어요.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오세요. 네 오늘 대타로 나온 김용남입니다. 대타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저번에 나오시고 꽤 오랜만에 뵀습니다. 몇 달 됐죠? 몇 달 됐죠. 잘 지내셨습니까? 그때는 노랑머릴 때 뵀었는데 오늘은 검은 머리로 바뀌셨어요. 머리 색깔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제가. 두 분은 일면식이 좀 있으십니까? 그럼요. 저는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하고 아주 극한 토론을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8시에. 한 시간. 그 전에는 7시에 시작했었잖아요. 아침에요. 7시에 하다가 8시로 바뀌었었죠. 시간대나. 그것도 일요일 아침. 그 시간에 잠을 자야지 왜 토론을 하고 계십니까? 아침 6시에. 등산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토론이 아니었나.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특화된 방송. 법정에서 만나신 건 아니고 다행히 방송에서 만나신 거군요. 제가 요새 법정을 못 들어가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을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볼까요? 이른바 조국 백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남국 변호사가 오늘 서울 강서갑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후에요.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이 강서갑이 참고로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데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본인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요일 날 마침 유튜브에서 김남국 변호사랑 같이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토론을 한. 며칠 전 일요일에요? 엊그제 일요일에요. 그런데 거의 잠을 못 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 4일째 잠을 못 잤고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출마 자체에 대해서요? 네. 출마 자체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역구가 강서 쪽으로 자꾸 거론이 되니까. 본인이 그러한 대립부도 자체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를 했다가 또 입장문이라고 해서 나온 거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sns의 장문의 글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도 마음을 정확하게 정한 것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있는 그 지역구에 나가는 것 자체가 본인이 사실은 더 원했던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본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겨냥하고 갔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걸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실은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중앙대 출신이라서 본인은 동작에서 나경원 의원이랑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 같은 다른 그림 안에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김용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민주당에서요. 남양주 병지역에 역시 조국백서의 지필진으로 참가하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신가요? 저하고 두 글자는 똑같은데 저는 남이고 거기는 민이고 김용민 변호사를 전략공천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민주당의 예비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3명인가 이미 등록하고 뛰고 있던 지역인데 전략공천으로 공천을 발표하길래 그러면서 또 거의 동시에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지원구에 출마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치셨습니까? 좋아할 일이죠. 왜냐하면 이번 총선을 조국 대 반조국 구도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그 전설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 선거에 따라서 항상 많아야 55대 45 게임이거든요. 어떤 때는 51대 49 게임.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런데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사실상 8대 2로 저희가 이겨요. 그래서 정말 좋다. 그리고 박수를 쳤는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박수 칠 일이지만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정치권에 보다 상식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결정을 과연 했을까 아니면 배후의 청와대가 됐던 민주당 지도부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 전체의 어떤 합리성 상식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 결국에 우리 정치가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당원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스스로 그렇게 조국 프레임으로 몰고 가주니까 감사하다. 그렇죠. 표수만 생각한다면. 계속 그렇게 됐으면 사실은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양가적인. 알겠습니다. 뭐 지금 금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약식 기자회견이라고 할까요. 기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2의 김용민 사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변호사님은. 아니 뭐 금태섭 의원은 금태섭 의원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각자의 프레임이 있는 거니까요. 네. 각자의 프레임이 있고 본인이 지금 현재 정치의 문제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것이 이슈가 돼야 되는가. 어떤 게 쟁점을 형성해야 민주당이든 또 본인 본인 의원 자신이든 더 유리한 지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와 관련된 일들은 빨리 민주당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정말. 걷잡을 수 없다. 걷잡을 수 없는 악재가 될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왈과 왈부는 있지만 이제 조국을 좀 놔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붙들이려고 하시는지. 오히려 그쪽에서 안 놔줘요. 지금. 이건 빨리 놔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모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사실은 검찰 공소장이 굉장히 무리했다. 이런 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기도 하거든요. 물론 재판 결과는 끝까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별개의 상황이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넘어가시죠. 그럼 한 시간 걸리니까. 그런데 그러면 재판 결과를 좀 잘 지켜보는 방향으로 잡고 지금 닥쳐있는 코로나 사태도 있고 민생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쟁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에서 다루어지는 게 좋겠다. 재판에 이미 들어간 거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방식은 민주당에게서 유리한 좋은 프레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 김남국 변호사 본인은 조국 수호 프레임 자체가 허구적이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서 만들어낸 거다. 아니면 기자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국 수호 프레임. 그게 어떻게 허구적인가요. 사실은 어제 전략공천으로 확정된 김용민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백서의 지필진으로 참가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전략공천은 조금 구분하면 전략공천 김용민 변호사는 맞는데 김남국 변호사는 아직 전략공천은 아니죠. 그렇죠. 아직 전략공천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김용민 변호사는 전략공천으로 이미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한 김남국 변호사도 조국 백서의 지필진인 건 틀림없고. 그건 사실이죠.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위 서초동에서 벌어졌던 조국 수호 집회의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주동자라고 해서 좀 뭐한가. 아니면 하여튼 사회자 사회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출마 자체가 조국 프레임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가 허구예요. 팩트지. 사실은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민주당이 그동안은 악재를 나름대로 잘 피해왔어요.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의 소위 아들 지역구 세습 문제 출마 포기 받아 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 무리를 일으켰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결국엔 출마 포기했고.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도 총선에 못 나가게 됐고. 그러니까 총선 전체 판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제거하면서 요리조리 잘 운영을 해왔는데. 어제는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나봐. 그런데 정말 김남국 변호사가 만약에 말씀하신 거라면 동작 쪽을 생각했다면 본인도 지금 원치 않은 어떤 폭풍으로 맞는 그런 기분은 아닐까요? 아마 동작 쪽에 아마 전략 공천이 되거나 동작 쪽에 이미. 동작은 전략 공천으로 지금 민주당 쪽이 정한 상황이죠.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하면서 본인이 경선에라도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변호사님 토론이나 이런 자리에서 많이 만나 뵀는데 되게 말하자면 굉장히 열정이. 김남국 변호사가요? 네. 김남국 변호사님이 열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데 이거는 엊그제 토론을 할 때도 검찰개혁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개혁이 아니라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민생 관련된 주제로 자꾸만 이렇게 넘어가서 토론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정치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게 어떤 쟁점이 형성되느냐는 내 의도와 무관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를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허구적 프레임이고 나는 민생을 얘기할 거다라고 백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유권자들이 보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알겠습니다. 289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현역 의원이 신인을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김남국 변호사는 아무 배경도 없는데요. 당당히 경선해야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보죠. 오늘 처음 어제 공식 출범했으니까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개최했는데 약간 좀 불편했습니까? 상황이 혹시 자리에... 저는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의원총회는 못 들어가죠. 그 분위기를 좀 전달받으셨습니까? 뭐 알고는 있습니다. 한국당이 주축이 된 지도부가 세부수당 의원들 그리고 이현주 의원 등을 일일이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통합은 같이 한 건데 왜 우리만 인사하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흡수당한 것처럼 되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학원 학생이 인사시키는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 이 상황을 더 잘 전달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형식하고 실질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당대당 여러 정치 세력 간의 그야말로 평등한 형식으로 뭉쳐서 새로운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을 만든 형식입니다만 실질은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고 다른 정치 세력들이 거기에 합세한 게 실질이죠. 왜냐하면 당대표도 여전히 황교안 대표고 그리고 공천위원회도 자유한국당 시절에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공천위원회가 그대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형식하고 실질하고 어긋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빨리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는데 이제 만날 수 있을까요? 빨리 두 분이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특히 공천 관련해서 가장 예민하죠. 그리고 일부 의원은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던 지역구 말고 다른 데로 이번에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옮겨가는 곳은 무주공산인가요? 안 그렇잖아요. 거기도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예민한 문제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원래 있던 현역 의원이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집 나가서 고생하는 거 보고 이제 그만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들어오더니 3년 동안 집 나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더 좋은 밥상을 받아야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셨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거 빨리 두 분이 만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제가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보통 힘 있는 사람이 손을 먼저 내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황교안 대표가 안 만나주는 형국이었거든요. 모양새가. 오히려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됐을까요? 그렇게 비춰졌다면 좀 잘못한 거죠. 그렇게 비춰지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기꺼이 만나고자 하는데 다른 여건상 아직 못 만난 것으로 비춰졌어야 되는데. 속매를 들켰어요. 네? 속매를 들켰어요. 네. 변호사님. 황교안 대표 그날 창당 대회 때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감격적인 연설.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감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사실 공청 관련해서 그 자리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서 오지 않은 하태경 의원이 한 분 계시고요. 그렇죠. 하태경 의원. 창당 대구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맹장들과 경선을 하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도권으로 불려 올라오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던데 그건 공청 과정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안 오셨죠.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그날 창당 대회 풍경들을 보면 중심을 어떻게 잡고 갈 건가 굉장히 복잡하겠다라는 장면들이 꽤 여러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원희룡 지사나 이런 분들은 미완이다. 아쉽다. 첫 발을 뗐을 뿐이다. 그러면 이후에 더 통합을 더 가야 된다는 건데. 장애가 있다는 거죠. 미완의 통합이다라고 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태극기는 물론이고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갖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 성조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바깥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가 보냈던 화한을 훼손하고 이 반찬, 이해찬 의원 이름을. 그런데 그게 저는 당내 주류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 올상식하지는 않으실 건데 거기에서 그 자리를 꽉 채웠던 천여 명이라고 주최 측에서 얘기를 했던데 이분들 중에서 이 성향이 너무 다양해서 이거를 어떻게 중심을 잡아서 갈 거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중요한 지점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도로새누리당보다 못하다. 민주당에서 도로새누리당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력한 대선 후보가 현재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선 후보로 가려고 하고 있지만. 실은 지금 보면 미래통합당 내지는 자유한국당에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은 김용호 공관위원장 같아요. 그래요. 계속 그 얘기하시죠 지금 비대위원장 같다. 김세현 비대위원 이런 분들이 공청 과정을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콘텐츠도 첫 공약 나온 게 2박 3일 장병들 2박 3일. 그다음에 나머지가 보니까 미국 핵전력의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 등에서 굉장히 냉전적인 국방정책을 첫 공약으로 내놨어요. 이거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 국방 현장까지 하셨던 김용호 의원도 정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그래서 이 많은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게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당의 최고위원이 되셨으니까 말씀을 잘해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같이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입당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의석 기준으로 하면 새누리당이 최고 의석을 많이 갖고 있을 때가 158석인가 그래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의석 기준으로 하면 아직 한참 모자라죠. 그거에. 그런데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다. 그래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이냐라는 신변호사님 지적도 저는 동의해요. 그만큼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같이 못할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여러 정치 세력이 이렇게 한데 모이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뭐냐. 결국엔 문재인 정부 덕분이에요.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시시비비를 좀 묻어두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명분 하에 다 모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역설적이게도 민주당 정권 덕분에 다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뭐 사정나요? 민주당은 없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가치지향점, 이념적인 어떤 통일성이 있느냐. 이게 1호 공약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당 시절에 발표한 1호 공약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 부담 완화, 이걸 1호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공수처 폐지가 1호 공약이었죠. 자유한국당 시절에. 제가 말씀드린 게 공식적인 1호 공약이에요. 이건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이 바뀌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시절에 1호 공약을 그대로 1호 공약으로 내걸 수 없다고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경제정책적인 감세라든지 국민의 부담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생각하다 보니까 큰 정당의 1호 공약 치고는 좀 마이너해 보이는, 너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생뚱 맞아 보일 수도 있는 2박 3일 휴가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 항상 다름을 추구하다가 약간 좀 전략적으로는 조금 잘못 빠진 거 아니에요. 사실 공공화이파이, 민주당에서 1호 공약 공공화이파이 확대 얘기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이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여당의 1호 공약이 말이 되냐. 그런데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1호 공약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니, 자유한국당 시절의 1호 공약이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최선의 1호 공약이었는데 그거 그대로 말하면 바뀐 게 뭐냐 이럴까 봐 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필 이상한 걸 선택하셨어. 이 얘기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중앙일보에 지금 여러 가지 공천 때문에 양당이 다 복잡한데 양당이로 죄송합니다. 하여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과 등등. 나경원 의원 인터뷰가 나왔어요. 패스트트랙 국면에 기소된 의원들을 공천해서 배려하지 않는다면 당이 의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의리는 조폭들의 의리 아닌가요? 재판도 거칠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얘기 그전에 한번 했다가 엄청나게 비판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공천을 이런 식으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공천 가산점 얘기 나오고 했었죠. 가산점 나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는데 다시 또 이 얘기를 꺼집어내는 것도 글쎄요. 뭐 이건 공관위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나 당시 원내대표로서 그 전략전술을 제대로 한 거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잖아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의 대응. 그런데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건 본인은 미안함을 달래.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히려. 그런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듣는 국민들은 이거 자기 책임을 저런 식으로 보은하려고 하나 저런 식으로 되갚아주려고 하나 이런 느낌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패스트트랙 국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당시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서고 극렬히 저항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당연히 그 패스트트랙 국면과 관련해서 했어야 될 일을 안 하고 회피해서 기소가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은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했다고 해서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건 제가 듣기에도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논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사람은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페널티로 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야죠. 마이너스는 줄 수 있어도 플러스 점수 주기는 또 애매하다. 이런 것인가요? 당연히 했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눈뜨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런 악법을 지금 숫자의 횡포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막았어야 되는 일이죠. 그럼 그래서 결론은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 동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안 하신다는 건가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서 여쭤봤어요. 패스트트랙 국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충분히 기소당할 수 있는 행위에 나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점을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논의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너무 복잡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튼 양당 다 지금 공천 때문에 굉장히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정의당은 너무 조용하죠. 사실은 경선 비례대표 경선하고 있고 당원들과 시민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서 다 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내부에서 약속 대련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걸 지역구에서 좀 대결을 하세요. 네. 지금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정의당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정의당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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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